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스타 32카운트 4, 임프로버 레벨에 리스타트는 없고 태그가 한 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walk 3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together. 오른발 사이즈 놓으면서 힙, 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힙, 롤, 터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힙, 롤,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보드 스텝, 왼쪽 2분의 1 턴하면서 힐 바운스 3번, 한 번, 두 번, 세 번, 플립. 오른발 사이즈 놓으면서 어깨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체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체중, 왼쪽.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즈, 비하인드 토터치, 위. 클릭, 시선 오른쪽, 사이즈, 비하인드 토터치, 위. 클릭, 시선 왼쪽. 오른발 보드 스텝, 위치, 오른쪽 4분의 1 턴, 사이즈,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섹션 4는 12시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포드 놓으면서 힐 스윕을 인, 아웃, 인, 아웃 하면서 플립. 백 하면서 인, 아웃, 인. 왼쪽 2분의 1, 처구턴. 왼쪽 8분의 1 턴, 사이드 락, 리커버. 8분의 1 턴, 사이드 락, 리커버. 8분의 1 턴, 사이드. 8분의 1 턴, 리커버. Together with jump.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풀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1, 2, 3, 4, 5, 6, 7,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태그 스텝.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놓고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힙 바운스를 7번 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힙 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힙 롤, 터치. 힙 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힙 롤, 터치.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모디파이드 재직 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투게더 위드, 점프. 카운트. 1, 2, 3, 4, 5, 6, 7, 8. 힙 롤은 8번째 월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있어요. 8번째 월부터 할게요. 1, 2, 3, 4, 5, 6, 7, 8.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7 and 8. 1, 2, 3, 4, 5, 6, 7,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태그. 1 and 2 and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